꽃게 치워 전해지는 너의 신경 차가운 그 바람 속에 따뜻한 너의 속이 한동안 남아있는 것 온통불에 의전히 눈물이 흘러 내 뒷다리에 머무른 곳 잠시 또 날 옆에 웃겼네 대수답을 상처 다 까르면서 시간을 넌 그댈 만나면 보고싶어 난 내게 말해줄래 Oh baby say good bye 천천히 말 good bye 안녕히 말은 잠시 저어날 때 전문을 열고서 한걸 내게 입냐 꽃게 치워 전해지는 너의 신경 그렇게 또 찾으며 가릴듯 내 마음을 역시 그는 없을게 오 내 자꾸 내 맘을 들었겠고 나의 짓은 나란 말 받기 위해 보수기 바람 속에 머무른 곳 내 미소에 머물러 내 미소에 머물러 나의 짓은 나란 말 받기 위해 나의 짓은 나란 말 받기 위해 나의 짓은 나란 말 받기 위해 Oh baby say good bye 잠시만 good bye 안녕히 말은 잠시 저어날 때 저의 짓은 나란 말 받기 위해 저의 짓은 나란 말 받기 위해 저의 짓은 나란 말 받기 위해 그의 짓은 나란 말 받기 위해 박수 소리가 뭐야 와우 반응 Tina 27 Retreat smooth 최고 흔히 우리가 judged 햇살이가 더 많이 났는데 아, 정말 너무 나은 가수인데 어떻게 팔길래요? 아무튼 이런 곡이 있었다라는 거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불러왔어요.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런 노래가 할 수 있어요. 어때요? 맨날 예능에만 나와서 입방송만 떨다가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노래는 좀 괜찮게 하지 않아요? 괜찮아요! 아니 진짜 제가 원래 맞아였어요. 잘한다. 자, 그리고 조조아리는 왜 불렀는지 설명 안 돼요. 슈퍼스케일이 엄청 흥행했잖아요. 헝각 따라했는데 망한 것 같아요. 다음에 존박 한 번 해볼게요. 존박 얘기 나오니까 너무 좋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두 곡을 드려드렸는데 그냥 홈톡을 불러와드리고 우리 노래는요. 우리 노래는요. 무대에서 저희 13여 명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곡인데요.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떤 곡을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불러주시니까 소리 아까 수원이 형 정선1병 정선1병 커플 나한테처럼 좀 불러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부터 드릴 수 있겠습니다